네, 경매번호 14번 보자루 점화입니다. 부문한 매니피 18년 4월생 수마일 점화입니다. 시작과 2전입니다. 보자루는 국내산시말로 경기반 시절 19전 4승 1억 5천 6백 60만원에 경주상금 수득한 바 있습니다. 보자루의 부마 패스룰주, 캡틴포스, 야호, 스카이캣 등에 뛰어난 활약의 힘이며 2018년 국내산시마일 순위 4위 지난해는 6위에 랭크된 바 있습니다. 본 경매번호는 보자루의 첫 번째 자마로 경주마로 할 예정인데요. 경매번호 14번 보자루 자마 시작과 2천입니다. 2천 호가 10분 안 계십니까? 2천. 2천만원 관심분께 성과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67번 보자 2천 호가하셨습니다. 2천 5백 없습니까? 2천 5백. 2천 5백. 2천 5백 호가하셨습니다. 3천. 3천 5백. 4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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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4천. 4천 5백. 4천 5백. 5천. 5천만원. 5천. 현재 22번 고객님께서 4천 5백까지 호가하셨습니다. 5천 호가하십니까? 5천. 부마 매니피. 네, 5천 호가하셨습니다. 5천 5백. 5천 5백. 5천 5백 호가하시겠습니까? 현재 54번 고객님께서 5천까지 호가하셨습니다. 5천 5백 호가하십니까? 5천 5백. 5천 5백. 5천 5백. 지난해 주요 경주에서 우승한 커리아 노커스 우승마. 딥마인드. 대통령의 우승마. 뉴레전드 등의 활약으로 매니피는 지난해 시즌마일 순위 다시 이리저리를 달아난 바 있습니다. 경계문호. 14번 버자루자마. 현재 5천까지 호가가 진행됐습니다. 5천 5백 없습니까? 5천 5백. 5천 5백만 원. 호가 정정하겠습니다. 5천 100. 5천 5백만 원. 현재 54번 고객님께서 5천까지 호가하셨는데요. 예가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호가하신 54번 고객님께서 관심이 있으시면 계속해서 호가 참여해 주셔도 됩니다. 현재 54번 고객님께서 5천까지 호가하셨습니다. 5천 5백 없습니까? 5천 5백만 원. 5천 5백 호가하셨습니다. 5천 2백. 5천 2백. 5천 3백. 4백. 5백. 6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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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이 있으시면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5천 5백까지 호가 진행됐습니다. 54번 고객님께서 5천 5백까지 호가 진행됐는데요. 5천 6백 어떻습니까? 5천 6백. 5천 6백. 관심이 있으시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천 6백. 5천 6백. 5천 6백만 원. 관심이 없으십니까? 54번 고객님. 현재 5천 5백까지 호가 진행됐습니다. 5천 6백. 5천 6백. 5천 6백.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5천 6백 어떻습니까? 5천 6백. 그럼 54번 고객님께 우선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경명화 6천만 원에 낙찰시키겠습니다. 54번 고객님. 6천 관심 있으시면 먼저 우선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천만 원. 6천. 그래요? 이과 조정에서 5,554번 고객님께 낙찰이 됐습니다. 축하합니다.